먼저 2종목입니다. 삼성 SDI 추가 매수 의견 삼성전자 반등시 매도 의견입니다. 삼성 SDI 보겠습니다. 오후짱 들어서 흘러내리는 흐름이고요. 2.3% 오늘 하락입니다. 20만 700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20만 8000원대 와있는 상황이고요. 비중은 22%인데 추가 매수 의견 주셨어요. 오늘 좀 하락하는 이유는 ESS가 날씨가 더워서 몇 개간 불이 났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잊으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펀드멘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삼성 SDI는 전자재료 사업부하고 소형 중대형 2차 전지 사업부가 있죠. 제가 한 두 달 정도 전에 실적이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었는데 운이 좋게 좀 실적이 좋았습니다. 2분기 실적을 간단히 살펴보면 영업이익은 이제 1528억 정도 달성을 했는데 콘센서스 대비 한 18% 정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상하신 대로 이사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실적은 좋게 나왔고요. 앞으로가 이제 중요할 텐데 오늘도 역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대형 전지 사업부 내에 있는 ESS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좀 말씀을 드리고 ESS 실적도 좀 보시고요. 또 우리가 평이하게 생각해왔던 소형 전지,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바테리죠.에 대해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ESS가 무엇인지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면요. 신재성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 또 풍력 발전은 각각 해가 뜨지 않은 야간이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기를 생산하지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화면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태양이 뜨지 않는 밤에는 전기를 끄고 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간헐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미리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ESS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네. 기계 장치입니다. 네. 저런 기계, ESS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이쪽 부문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아, 이제 화면을 좀 보시면요.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에 가서는 확실히 변모한 실적 2,500억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아, 이제 이게 ESS 덕분인데요. 이게 중대형 전지 사업분에 ESS 부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이제 ESS만 딱 띄워놓고 보면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한 74%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률은 15%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죠? 그렇군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올해 ESS 사업 부분이 이제 가파른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아마도 이 시장이 한 110%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삼성 SDI는 한 이 ESS 부문에서는 한 15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듭니다. 그래서 매출은 5천억 부근에서 한 1조 3천억까지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소형 전지, 즉 핸드폰에 들어가는 바테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내년에 일어나는 스토리이긴 합니다. 내년에 일어날 일이라면 일단은 내년을 좀 염두에 두고 다소 장기, 중장기로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말씀이시겠어요? 네, 네. 전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SDI 주주시라면 적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보유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향후 5G가 확대가 되고요. 되면 데이터 통신이 빨라지고 기기 간의 연결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테리 소모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런데 현재 삼성 SDI의 소형 2차 전지 영업이익이 전체 영업이익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70% 정도 됩니다.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ESS 성장이 되면 이 점유율은 내려가긴 하겠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소형 바테리 사업부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이렇게 꺾어지는 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휘어지는 바테리도 개발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5G용 핸드폰이 나오면 또 5G용 소모가 많이 되는 그런 대용량 바테리가 개발이 되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률도 좀 제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내년 밸류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결론을 좀 지어주시죠. 네, 밸류에이션을 보면 순이익 증가가 한 30%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퍼가 한 18배, 그리고 PBR이 한 1.3배 정도 되는데 글로벌 평균을 보면 PBR이 한 1.8배 정도 되니 중장기 목표가는 29만 원, 상담을 신청하신 시청자분께서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떤지 해서 권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삼성 SDI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삼성전자로 가보겠습니다. 시청자께서 매수하신 가격은 5만 6천 원입니다. 비중이 좀 높죠. 50%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1%대 하락 보이고 4만 3천 원을 기록을 하기 때문에 또 신저가를 오늘 또 경신을 했습니다. 반등시 매도 의견입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전기전자주 특히 반도체는 조금 피해 주심이 좋다라고 말씀을 한 2개월간 드렸는데 2개월간 드렸는데 매우 쌉니다. 저평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으로는 저평가 돼 있지만 이것을 또 미래 시점으로 봤을 때 또 저평가 돼 있는지 이것은 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첫째 가격의 마지노선이 얼마냐라고 봤을 때는 이게 럭버텀 가격이라고 그러는데 이 럭버텀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펀드멘탈의 성장은 둔화됐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그럼 배당 수익률이 올해 한 4%가 나오는 가격이 바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가격의 마지노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떤 이유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얘기냐 말씀드리면 주식 얘기에서 채권 얘기로 잠깐 넘어가면요. 삼성전자가 가령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면 그럼 연간 채권 이자의 기준은 어떻게 세울까요? 물론 발행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가령 예를 들어보면 삼성전자의 회사 전체적인 재무상태, 신뢰성 이런 것들을 보고 글로벌 신용평가서 S&P나 무디스가 이제 레이팅을 주죠. 신용등급은 AA- 정도 되는데요. 따라서 국내에서 삼성전자가 무담보 채권을 오늘 발행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의 기준금리 1.75% 플러스 한 1% 정도 최대한 많이 잡아서 한 2.75% 정도 발행을 한다면 아마 수저원이 5분 내로 팔릴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마 2%면 충분할 것 같은데 물론 주식의 배당 수익률과 무담보 채권의 이자율을 1대1로 비교해서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4%의 배당 수익률에 해당하는 주가가 하반 경직이 굉장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 보면 4%의 배당 수익률은 굉장히 상당히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그런 가격이 이제 한 4만 5천원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주가라는 것이 이제 자기 가치에 비해서 더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가격 아래에 있지만 어쨌든 현재 가격이면 럭버튼 가격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다운사이드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장의 실적 추정으로 한번 보면 내년 기준으로 아마도 PER 5배에서 8배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5배에서 8배라는 게 렌즈가 범위가 좀 큰 것 같거든요. 이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이 뜻이 이제 무엇이냐면 어떤 애널리스트는 내년에 이제 회사가 성장을 한다는 것이고 어떤 애널리스트는 이제 감이게 된다. 역성장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2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면 반도체 이익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래서 반도체 영업이익률을 보면 52.8%로 55.6%에서 2.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3분기는 좀 올라간다고 하는데 전 뭐 두세 달 전부터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고 왔지만 일부 좋게 보는 애널리스트들은 뭐 이렇게 꾸준히 이익이 나오는데 괜찮지 않느냐 뭐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아마도 내년 실적이 올해 실적보다는 다소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는 뭐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좀 할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삼성전자는 지금의 추정으로는 실적이 상향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또 손실 중이시라면 연말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모멘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5G 모멘텀도 있으니 기다리시다가 이 가격보다는 한 5에서 10% 상승 후 매도하시는 것이 괜찮은 방법이고요. 또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배당 수행률의 논리로 하반 경직성은 있으나 지금 당장 팔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다고 당장 사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유하신 분들은 제 의견은 반등시 매도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반등시 매도 의견 주셨고요. 가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또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였고요. 나머지 준비되어 있는 종목들도 투자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비중 확대 CJ E&M 추가 분할 매수 의견입니다. 두 종목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한 종목 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시청자께서는 2만 3,150원이 매수 가격 비중은 10%를 가지고 계십니다. 1만 9천 원대 와 있는 상황인데 비중 확대 의견이세요? 이분은 이제 비중 10%뿐이 없어서 비중 확대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보유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중 확대 의견까지니까 어떤 이유죠? 그렇습니다. 이 뭐니뭐니 해도 실적을 말씀을 꼭 안 드릴 수가 없는데 2분기 실적은 간단히 보시면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900%가량 성장을 했고요. 156억을 기록했고 코스닥 시장이 변동성으로 주가는 한 30% 정도 빠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과도하게 하락한 면이 있습니다. 이익은 올해 확실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기준으로는 퍼가 한 10배 정도 됩니다. 화장품 주식이 퍼가 10배면 싼 겁니다. 올해 3월 말에 월 6천만 정이 생산이 가능한 신공장을 설립을 했는데요. 당연히 이제 잘 팔리니까 시설을 확충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월 6천만 정에는 마스크팩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면에 지금 보시면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이 중국 내 오프라인 채널 수인데요. 입점 수가 올해 2배가 돼서 2만 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혹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팩을 좀 사용하고요. 저도 한두 번 사용해 봤습니다. 이제 국내 올리브영이나 또는 홍콩에 가시면 왓슨스라는 데가 있는데 한번 가보시면 화장품 진열대에 수많은 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기가 좀 어렵고요. 다시 한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여러 제품들이 비슷비슷하고 주름관리, 브라이트닝, 영양보습력 기능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마치 제품명만 조금 바꿔서 이렇게 진열하고 있는 정도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제 국내외 초대인 화장품 회사들이 이렇게 어렵다는 중국의 타오바오에서 마스크팩 부분 1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타오바오라고 한다면 중국 인터넷 쇼핑몰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기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 마스크팩 성장이 좀 궁금해지는데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오히려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2016년에 만들어진 제이준 브랜드가 오늘날 중국과 미국 시장에 진출을 이제 준비하는 화장품 브랜드로 성장하게 된 계기는 바로 마스크팩 단 하나로 집중 공략을 했고 두 번째는 중국 여행객을 견양해서 마케팅을 한 판매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상당히 흥미로운 거는 우리나라 여성들은 이제 브라이트닝 또는 재생과 같은 기능을 목적으로 이제 마스크팩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미세먼지와 같은 오염된 환경으로 인해 더러워진 피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피부 트러블을 또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팩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약 포인트가 좀 다르군요. 그래서 이 점을 집중적으로 이제 파고들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포인트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스크팩과 더불어 이제 기초 또 색조 화장품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브랜드 파워라면 실패보도는 성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고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살펴봤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CJ E&M 보겠습니다. 시청자께서 매수하신 가격 22만 3천 원 비중 20% 현재 23만 9천 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 분할 매수 전략 주셨어요? 네. 7월 1일 이제 CJ E&M과 CJ 홈쇼핑이 합병한 거는 이제 뭐 다 아실 테고 이제 합병 기업이 시중이 무려 5주 한 3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SBS가 4천억인데 한 12배 큰 회사죠. 그렇군요. 왜 이렇게 주가가 3거래일제 빠지고 어떻습니까? 바닥을 이걸 다지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유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일단 합병하기 전에 가치로 다시 좀 약간 돌아왔다가 약간 또 이제 안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CJ E&M의 거래 정지 직전에 2주간의 거래량 가죽 평균 주가는 한 9만 4천 원인데 이걸 환산하면 23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올라갔을 때 이제 프로피트 테이킹이 좀 많이 나왔죠. 이익 실현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가치를 이제 천천히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제일 합리적인 것 같고요. 그렇군요. 합병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치 산정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CJ가 총액에서 보통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넷마물 지분도 한 22%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빼면 이제 3조 원의 합병 법인의 영업가치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2019년 순이익 대비 13배, 그러니까 퍼가 13배라는 얘기죠. 절대적 저평가 영역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면은 이제 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대주주, 2대 주주가 이제 웰링턴이라는 아주 유수의 펀드인데 1928년 설립한 세계 최고의 펀드입니다. 운영 금융은 한 1,100조 정도 되고요. 좋은 펀드가 좋은 회사의 주주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적어도 저는 한 20배 정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다면 한 지금으로부터는 한 40%의 상승 여력이 아직도 남아있다. 꾸준히 들고 가야 될 주식이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 SDI, 삼성전자, 제이중코스메틱, CJ, ENM까지 살펴봤고요. 유한타 증권 청담지점 최성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